정치인 가운데서 그래도 이제 안철수 의원은 서울의대 출신이니까 그리고 지금 부인이 또 서울의대 교수고 하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 거죠. 물론 한국적 상황에서 총선 이전에는 공천도 있고 하니까 몸을 사렸겠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이 조금 더 여러분들 목소리를 더 내줘야 되는 거죠.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와가지고 이대로 가면 한국의료가 무너집니다. 안철수 의원이 잘 알 거 아닙니까? 오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재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목소리를 높여줘야 되는 거죠. 안철수 의원이. 오늘 전문을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아랫돌을 뺏어 윗돌을 막는다고 의로 대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처리한 데 이어서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로 공백은 결국 의로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은 난망합니다. 여러분 이 안철수 의원의 지적에서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박민수라는 사람이란 목소리를 높이고 조경 씨가 여러분들 뭡니까 머리를 쳐들고 윤 대통령이 깔아뭉개더라도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도도한 흐름이라는 것은 의대생들이 복귀를 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로 시스템은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 의로 시스템이 붕괴가 되게 되면 모든 하살이 윤 대통령으로 향할 겁니다. 그거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복잡하더라도 그 복잡한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공의와 의대생의 미복귀는 한국 의로 시스템의 붕괴로 연결될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주제인 겁니다. 그런 주장은 사심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로 공백은 의뢰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게 결론인 겁니다. 그게 한 문장. 그거를 윤 대통령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고는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정작 이들이 조건으로 내건 의대 정은과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 정책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무너질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게 아니고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정부가 물러났다고 한 것은 본인들 생각이고 정책 대상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하나도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한국의 의로 충돌 문제를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정부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완전히 초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자 보셨죠? 여러 가지 복합 이유가 있겠지만 좀 유연할 수 있되 유연했으면 피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아쉬움을 권력의 척건들이 지금도 털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찬가지인 겁니다. 폼 잡고 어때다가 그냥 전부가 다 가는 겁니다. 전공의 이탈로 매달 심각한 적자를 내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 병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병원 경영단일이 심각하고 병원의 환자들이 중증 환자나 긴급 환자들에 수술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보험 선지급 등으로 당장은 적자를 메우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조만간 지방의로원들부터 도산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철수 의원이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줘야 되는 거죠. 도산을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의대성 집단유급이 현실화되면 매년 배출되는 3천 명의 신교의사가 사라집니다. 인턴 공중보건이 군의관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걸 박민수 차관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조기용 장관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걸 윤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한학년이 현재 정원인 3천 명에다가 정원된 1,500명, 유급자인 3천 명, 현재 정원의 2.500인 7.500명이 되어 사실상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앞으로 몇 년간 극심한 의사 부족과 병원 도산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시달릴 것입니다. 장기전으로 수십 년 공도력 구축에 온 값 살고 집 좋은 k-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인식한 정보는 얼마 전에 2026년으로 예전된 내후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자고 여지를 두었습니다. 만시짓한 일하지만 대화의 물꼬를 통해는 아직 모자랍니다. 정부는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제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맞는 식의 임기응변은 지금의 의료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을 주지 않을 테니 돌아오라고 매쓴 mj세대의 의대신과 전공의들이 안 들어온 전망이 우세합니다. 안 들어온 전망이 우세한 게 아니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그냥 적개심밖에 없을 겁니다. 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란 거가 제가 볼 때는 참 대책이 없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누구도 상황을 그냥 인식하고 그냥 정면돌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일찍부터 정부와 의료계 양쪽에 의대 정진적 정언 원칙에 합의하되 정원은 내년 입시부터 시행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정언 규모와 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시간에 해결해 주지만 지금 의료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망가지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아프지 않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무도 여러분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발신한 사람들이 별로 없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도 모처럼 안철수 의원이 역시 의사 출신이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의료공백은 의료 붕괴로 이어진다. 정부는 양보를 했다고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반응은 냉소적이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지방의로움부터 도산이 시작될 것이다. 집단유급이 현실화되면 정상적인 의료교육이 되지 않는다. 아랫돌을 여러분 때 빼서 윗돌을 막아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몇 분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2년을 날리게 되면 2년간 대학병원 인력을 못 구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파산 확정을 뜻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2년이나 그렇게 막을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학생 전공의를 못 돌아오게 막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PA를 전공의 대신 써도 전공의 봉급의 세배가 됩니다 여름에 구조조정해도 의료 노조 파업할 거고 올가울에 대학병원이 줄 도단할 겁니다 하는 짓을 보니까 보건복지부 교육부 관료들을 감방 가서 오래 썩게 될 것 같습니다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무모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면 되게 무덤 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더 급한지 지금 전공에게 정호하게 정호의 눈이 가려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좀 요연해야 되는 거죠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4시 50분에 의미 없이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방송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고요 다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